안녕하세요. 저는 오주영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기계의 눈으로 본 불가능한 조감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국예술연구소 충계학설대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러한 작품을 했는지 특히 AI로 왜 새를 시선을 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청중분들의 어느 정도의 관심사가 있는지 몰라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서 설명을 사례 위주로 드릴게요. 먼저 저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각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리서치 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현 시대에 가장 고도화된 기술들의 숨어있는 서사나 장치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합니다. 근래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황조롱이 드론이라는 것과 유조키홈센터라는 두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인간의 어떤 관계, 삼자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색성형 AI인 만큼 제 작품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리고 작가로서 어떻게 창작에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 이건 이제 2021년 제가 만든 구름의 영역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픽셀 형태의 레트로 게임을 디자인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분화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만드는데 그 한 화면 그림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꼬박 6시간이 이 모든 스테이지 스테이지별로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스테이지가 한 3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을 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주인공들의 움직임을 픽셀로 만들고 그 다음 그것들의 캐릭터의 움직임을 리깅하고 이제 액션을 넣으면 거기 6시간 곱하기 세입해 그래서 네 하여튼 한 1년이 꼬박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2023년 작년에 똑같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온 달리2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강렬한 충격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만요. 이 화면을 전환하는 부분을 다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F11을 누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채 GPT로 먼저 제가 필요한 이미지를 출력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아예 대기가 싫었던 거죠. 너무 지쳐있었어서 다음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걸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를 써줘라고 해서 명령어까지 안 쓰고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입력을 했더니 이런 멋진 공중도시와 새들을 직접 인큐베이션하는 이런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어떤 연구소의 작품이 금방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올 때는 3D로 영상 일부를 제작하긴 했지만 2년 만에 이제 저의 작품의 표현 방식이나 제작 방식 그리고 그것이 소비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엄청난 과도기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너무 아시고 있을 소우라 아니면 달리 채 GPT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서 데이터에 대한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제가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고리타분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생성형 AI 현시점에서 다려야 될 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다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에 조금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라는 걸 자기 사람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약하나 타임볼이라고 하는 게 좀 흥미 위주로 좀 리서치를 하는 편인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인데 대마의 끈을 이용해서 매듭과 구슬 여기 조개들 같은 게 보이실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자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일기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들이 공이 더 길어지겠죠. 결혼한 시기, 아이를 낳은 시기 이런 걸 해서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비동기화된 어떤 일기장으로 공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일기들 25개 정도의 공들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묻어서 같이 가져가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잉카의 키프라는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 마을에서 매듭에 있는 모든 게 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구 누구시고 어디에서 몇 명의 아이를 낳았고 이런 식의 어떤 인구 통계 자료였고 숫자나 이런 것들을 모두 매듭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이시는 것과 하나 다르게 했다면 이건 이제 전문가 요즘으로 지금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이것만을 꼬고 이것만을 해석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받은 고도의 전문가들만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밝혀졌는데 여기에 색깔도 입혀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까지를 넣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주목하는 기술의 변화는 결국 데이터와 데이터가 가공되는 기술의 변화 그리고 가공되는 과정에서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는 것에서 저는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아 제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변형되는 주판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판이 그냥 돌로 세는 것과 다른 거는 딱 하나입니다.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사이가 좋아지니까 규모의 사이가 커졌고 개개인이 이제 기억하거나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더 인간의 뇌를 초강하게 되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계산하는 기계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다시피 본격적으로 이런 계산의 발전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여기 보이시는 레인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포를 날렸을 때의 위치를 미리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격을 했던 그런 컴퓨팅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바뀔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배에 타고 있을 때는 시시각각으로 적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맞는 거기에 맞는 실시간 계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실시간의 어떤 방대한 양을 계산하는 그런 자동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화라는 개념이 필요해지게 된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이 OMR 같은 카드가 사실은 자동화 기계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 할리스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은 곳만 핀이 지나갈 때 회로에 전기가 연결해서 전기 모터가 살짝 돌아가면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이상 기계의 어떤 기계의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3년에서 2년으로 인구 통계 통계 수집하는 과정이 완전히 이 기계로 인해서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13년 동안 한 마을의 인구 조사를 끝내면 그 다음 원래 1년에 한 번씩 주민등록번 뽑듯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인구 조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13년이 걸렸던 거죠. 이 기계가 단숨에 2년으로 그걸 단축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IBM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IBM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계산, 은행, 사업하는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컴퓨터, 컴퓨팅 기계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여러분도 좀 아시다시피 계산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컴퓨팅 기계가 있더라도 이 기계를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 기계를 넘겨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사람이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자동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1950년에서 60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화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은 AI 인공 자동화까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자동화가 너무나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우리의 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여튼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60년대부터 사실은 꾸준히 AI에 대한 논의들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그런 AI 이전에는 데이터를 비교적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 알고리즘들로 무엇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가능할 때 그 이후부터는 분석, 모니터, 그 다음에 예측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가 가능할 거라고 데리컬오브라는 이제 알고리즘매틱 이론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도들은 우리가 AI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해부터 지식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AI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액트알 같은 경우는 1960년대 리스프라고 하는 정말 초창기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의외로 상당히 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임을 정말 사람처럼 잘 하고 있어요. 1960년대 모델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어진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어떤 뇌의 반응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시각 모델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뉴럴 모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 절차를 프로그래밍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70, 80년대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에도 애매하고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전문가의 지식만을 학습시켜서 AI를 써보자 해서 나온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의료나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광석, 광석 채집 같은 경우 모든 땅을 다 파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을 시기에는 이제 이걸 학습시키는 걸 스스로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 그리고 성능 그리고 경험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하고 거기에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해서 그 다음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딥러닝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이미 너무 많이 아셔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 애초얼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기저의 어떤 뉴런의 기능을 옛날엔 1998년에는 형태적으로 제한만 했어요. 모델을 그냥 기능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게 컴퓨테이션 효과가 늘어나면서 정말 뉴런 모델처럼 여러 망을 형성해서 그 기능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게 작동을 잘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논리적 구조에서 하나의 문제였던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중치를 줘서 잘 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니까 놀랍게도 AI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서 7년 이 사이에 모두 일어난 일이고요. 비교적 한 2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모델이 그 상황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가상공간의 환경을 의미하고 거기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AI 모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에서 끝을 빠르게 달려가라는 테스크를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느려지거나 실패하면 다시 다음번에 학습할 때는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몇 천번을 이터레이션을 걸쳐서 계속 학습을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방식대로 스스로 머신러닝, 스스로 채득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이 팔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더 빨리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델이 스스로 팔을 이렇게 풍차 돌리게 하면서 빨리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 얘기를 아직 듣는데 1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딥러닝의 큰 발전은 오픈소스로 이미지넷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기도 해서 페이페이 리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무상으로 수천만 건의 머신 이미지넷 경쟁 대회를 제안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분류까지 분류해서 분류한 다음에 어떤 그 분류된 자동차의 이름까지 다 알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합성국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어떠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좌절감도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1960년대 모델을 하고 있는데 합성국이 2016년에 이미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작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게 제 첫 데뷔작이었는데 작품이 예술을 분석하는 AI였는데 그게 완벽하게 실패하는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누락된 데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에서 어쩔 수 없이 삭제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항공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새들의 시선으로 좀 제 관심사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사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실제 새들의 군락지에서 새 한 종이 얼마나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재비나 까치와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도 인터렉션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그냥 조감도를 리서치를 찾아봤을 때 기계의 눈으로 본 두 가지의 사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위에서 본 거를 우리가 조감도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AI로 멸종위기종 인간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종만 학습한 A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우리 항공 공간을 비장소이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 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동성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요. 이게 결국 먼 미래가 아닌 것이 2025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도심형 항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론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고 코엑스에서 인천공항까지 5분이면 가하게 되고요. 그게 3만 원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의 어떤 인구 밀도와 산악구조를 봤을 때 제일 피해를 볼 거는 사실 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 때문에 인간도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도가 비슷한 하늘길을 공유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충돌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신기술을 쓰고 모든 걸 예측하고 릴스로 수 시간, 수초 동안 몇십 개의 정보를 봐도 이런 자연의 상황이라든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 또 그런 거를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류 충돌은 사실 비행기가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일 처음 일어난 조류 충돌이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에서 일어났고요. 최근에는 그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를 구글에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코로나 때 까마귀한테 공격받아서 드론이 떨어지는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게 이게 공상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이 간과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정말 새 시선을 기술로 보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서는 제 제목에서도 얘기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는 불가능하다라는 불가능한 조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최전방의 기술의 이용자로 초대를 했고 제가 조류보호센터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황조롱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황조롱이가 아파트 곳곳에 지금 퍼져 있고 원래 99년도에 한 30마리 보였던 희귀 멸종새였는데 아파트가 이 친구들의 좋은 집터가 돼버리는 바람에 요즘에 300마리가 넘고 올해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과 되게 잘 어우러진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황조롱이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에 다가올 멸종 지금 멸종 위기종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에게 적응한 새들 위주로 약간 미래의 새들한테 가이드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신호등처럼 미래의 항공 공간에 드론 택시들이 막 날아다닐 텐데 그때 이 친구들이 겁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매 형태의 날개짓을 보면 새들이 기본적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현대자동차에서 크리에이터스 후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현대차가 얼반에어 모빌리티의 손보주자입니다. 저는 거기 신호등을 열심히 만들어드렸습니다. 약간 이상한 메시지긴 한데 되게 정말 잘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현대적인 공항에 새들이 막 삑삑거리면서 날개짓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현을 했고요. 이제 AI로 다 실제로 이제 잠시만요. 영상이 지금 멈춰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막 공공을 내는 그런 사운드를 AI로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인간의 어떤 물건을 학습해서 따라다니거나 피하게 만드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정말 실험실처럼 이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미래의 모든 새들이 이런 지도를 학습받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했던 게 이제 YBCC라고 하는 유조 키움센터입니다. 요즘 키움센터가 많아져가지고 저도 새들을 위한 키움센터를 하나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부산의 을숙도라고 하는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제비 갈매기라고 하는 어떤 멸종위기종이 있는데 간신히 이제 모래밭 위에서 살고 있는데 집도 안 짓고 모래 그냥 구멍 파서 아래를 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위한 뭔가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겸 인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는 이 작업은 여기 새들의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새들의 어떤 알 낳는 위치와 그리고 분포도를 설치물로 재구현해서 이제 이 새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소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새들이 다른 새들의 경고음이나 예를 들어 새들이 듣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노이즈를 적응을 하면서 아 이 소리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저 새한테도 여기 먹이가 있다고 알려주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호조 작용을 하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소리도 간간히 자연 환경의 소리가 껴서 부산 그때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업을 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빨리 끝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생체 모방 기술을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효용의 과시라든지 뭔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문화와 조건들 아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관심을 가져올 포인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작가로서는 고민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의 사용 대상 자체를 그냥 새로 치환해버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자체도 되게 복합적이고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돌봄과 기술 그리고 내러티브적으로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생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키움센터도 수강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조 키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주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지만 자연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